미스코츠 미스코츠님 배경 멋있는데요? 이 배경에 딱 찍히시는 게 멋있는데요? 멜루가 와 음 멜루가 멜루가 마쿠 선수, 이렇게 산타모니카 해변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이제 좀 익숙한 환경이더라고요, 뭔가. 게임에서 많이 본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 처음 오는 게 아니야. 맞아, 저희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조금 신기하네요. 전 여기 차 타고 맨날 왔어요. 제스 선수는 뭘 가장 타보고 싶어요, 놀이기구 중에서? 전 이 관람차가 약간 여기 명물 느낌이 하니까. 반드시 가야지. 스테크 선수, 뭐 가장 타보고 싶어요? 바이킹이요. 바이킹이요? 바이킹이요? 대구에 있는 바이킹이 국내에서 제일 볼 수 없었거든요.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. 무슨 바이킹이에요, 대구? 몰라요. 수성멋 있는 바이킹인데, 한 130도까지 올라갑니다. 타야 죽을 뻔했어요. 마코 선수, 저희가 지금 타는 게 뭐죠? 대관람차인데요. 네. 이게 상당히 밖에서 보니까 좀 빠르더라고요. 좀 재밌을 것 같아요, 일반 대관람차 보다. 이런 거였더라, 퍼시피 퀴인가? 네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세상에 졸라 웃겨. 컨레이션. 아아! 우와, 대박! 스톰운! 아아! 아아! 야, 야! 왜 멈춰! 왜 멈춰! 왜 멈춰! 어어! 아, 야, 잠깐만. 아, 아, 손이 안 움직여요. 손 잡아줘요. 아, 안 움직여 줘. 손 잡았어. 손이 안 움직여 줘. 손 잡아줘. 대구에,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? 아, 어, 나 손их어. 아, 손이. 안 움직여요, 형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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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야, 김참接下來 할게요. 그래 그렇지 한번 해 상품 진짜 있어요 형 어? 손 경지되고 있는 적 있어? 아니 그게 처음이었어 이제 한 단계 이제 나아간 거야 죄송하 이제 네가 힘든 상황에서 마우스를 누를 수 있게 된 거야 여미 이제 한 단계 나아가 하나씩 고쳐보는 겁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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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하면서 손 내리던데 어땠어요? Not bad 처음에 무서웠는데 두 번째부터는 하나도 아프던데 어땠어요? 여기 LA 풍경 보니까 어땠어요?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이거 반람창이 아니라 놀이기구입니다 여러분 공수하지 않았어 놀이기구입니다 힘이 다 아프던데 우리 친구들 나아애나 는 준비 됐나요? 아니요 저희 가운데르 따고 사이즈에서 사고 싶은데 남을지 안 남을지 itan technique 굶은 5 사이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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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어땠어요? 아, 손해해요. 아, 재밌었어요. 아, 재밌네. 그, LA에서 놀이기구 사 보니까 어떤네. 아, 오랜만에 발길 탔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 중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. 심장이 좀 뛰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